청하, 손담비 김용호가 또다시 심각한 스캔들 터뜨렸다. 유튜버 김용호가 가수 손담비 사생활을 털었다. 김용호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충격단독 수산업자의 연인 손담비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최근 붉어진 일명 수산업자 게이트를 언급하며 이에 관련된 김모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김씨는 한국 3X3 농구위원회 신임 회장 경력이 있는 남성이다. 김용호는 행사 등에서 김씨와 사진 찍은 연예인들을 공개했다. 가수 청하, 모델 안정미, 이승아 아나운서다. 김용호는 김씨가 포항 한 풀빌라에서 유명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 그 중엔 현직 걸그룹 멤버도 있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씨는 손담비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라며 지금은 헤어졌다. 손담비도 김씨로부터 피해를 본 셈이라 말했다. 김용호는 사기꾼들은 원래 과시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슈퍼카 타고 다니고 연예인과 사귀는 것이라 했다. 김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가? 김씨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김씨는 제가 실리구에 지금 일을 할 수 있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